미아의 1분 리뷰 안녕 여러분 미아입니다 여러분 에뛰드에서 또 일을 했어요 바로바로 농장에서 갓 수확한 듯한 복숭아를 가득 담은 듯한 복숭아 한 사발이 몰고 가세요 야하 초초루 초초초초 신상 피치펌 팔레트입니다 너무 예뻐 무펄의 오렌지 브라운 솔솔 말린 솔방울 슈머한 펄감의 아이보리빛 백돌일까? 슈머한 펄감의 귤빛미 낭랑한 자유로운 연애 중 골드 글리터가 호묘하게 빛나는 핑크빛 햇살 머금은 피치 이름을 빼다 박은 무펄에 상큼 자몽티 백돌일까보다 투명하게 어우러지는 갈아 만든 피치주스 햇살 머금은 피치의 부드러운 쉬머 버전? 아 피치 말린 천도복숭아 빛깔에 잘 익은 천도복숭아 블링블링 골드 글리터 달달한 피치잼 포인트 컬러로 좋은 펄브라운의 피치트리 기존 플레이 컬러 아이즈와 마찬가지로 발색력 굿! 지속력도 굿! 하지만 가루날림은 약간 있습니다 색 조합은 언뜻 주스바랑 비슷한데 주스바가 한여름에 오렌지라면 피치펌은 봄의 복숭아라 보다 상큼하고 유리한 조화가 훨씬 데일리해서 활용도 굿! 왠지 올해 봄은 피치펌과 행복할 것만 같은 기분